오늘의 뉴워드는 반환일시금입니다. 국민연금 재가입이 희박한 경우에 가입 중 납부했던 연금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더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상자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 연령이 됐거나 아니면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종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 혹은 국적 상실 국외 이주자의 경우. 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환일시금은 어떻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반환일시금은 자동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신청자가 10년간 권리를 행사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 청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로는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그리고 신분증, 계좌번호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반환일시금 청구를 할 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우지 못했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내가 반환일시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불가피하게 국민연금 불입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국민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기금은 말 그대로 국민의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이 가장 중요한 운영 목표일 것 같습니다. 투명한 운용과 안정적인 투자 그리고 높아진 수익률만큼의 연금 배분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든든한 국민연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팽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